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또 크고 작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이니 실수가 없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좌절하기까지 합니다. 젊었을 때 했던 실수들이야. 뭐 그땐 세상을 너무 몰랐으니까. 경험이 부족했으니까. 나이가 어렸으니까. 한편으로는 젊은 혈기에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서 그랬다고 너그럽게 봐주고 용서하고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 사는데 약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반복해서 계속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도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50, 60이 되어서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겠냐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너무도 평범하다 못해 남도 아닌 자신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라면 인생 후반전을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살고 싶은 기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변화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지만 지난 날의 틀에 갇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만하게 살고 싶지만, 변화하고 싶지만, 끝끝내 인생을 실패자로 살게 하는 반복되는 실수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인생 실패자, 뭐 그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돈 적다고 실패자 아니고, 돈 많다고 살고 싶은 인생을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실패자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끝내 인생을 실패자로 살게 하는 실수 첫 번째, 이룰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는 태도 승부를 가를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듯 우리 인생도 긴지 짧은지는 대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껏 인생을 밍밍하게 살아왔더라도 인생 후반자만큼은 살맛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안에서 못하는 것이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해냈다면 나도 분명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해보지도 않고, 몸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책상에 앉아 질의 짐작으로 이룰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없었다면 괜찮겠지만, 생각은 잊고 몸은 따라주지 않으니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요. 무엇인가 생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락하고 편안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몸에 뵌 오랜 습관들을 바꿔야 합니다. 포기하면서 그럴듯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오랜 습관을 떨쳐내지 못하는 의지가 박약한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찌질해 보이니까 다른 핑계를 갖다 붙이는 것이죠. 나이 들수록 익숙해서 편안한 오랜 습관들을 버리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웬만큼 독한 마음 먹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 눌러앉아 주인 행사하며,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나쁜 습관들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데, 말처럼 달라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어서, 이놈을 내 몸 밖으로 내쫓지 않는 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끝내 인생을 실패자로 살게 하는 실수 두 번째,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합리화. 아이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아. 지금 그걸 배워서 뭘 해? 이런 말에 설득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는 사람치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루고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나이 탓하며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60세에 은퇴해서 이제부터 인생 정리하는 시간이구나 싶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워봐야 뭘 하냐는 생각에, 그냥 그럭저럭 지냈더니, 어느덧 나이 90이 되더랍니다. 그때 돼서 따져보니, 무려 인생의 3분의 1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 했다는 것을 깨달은 분이 계셨다죠. 그래서 100살 돼서도 똑같은 후회를 할까봐 두려워, 더 늦기 전에, 그때서부터 계획을 세워, 하고 싶은 공부와 활동을 매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이 얼마 드시지도 않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아무 능력도 의욕도 없는 늙은이로 만드는 게,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나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자고요. 끝끝내 인생을 실패자로 살게 하는 실수들, 세 번째, 돈이면 다라는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가족도 친구도 다 필요 없고, 또 돈만 있으면 친구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친구가 어디 친구겠습니까? 돈돈돈 하면서 돈을 입에 달고 살고, 다른 무엇보다 돈이 최고다며, 앞세우고 사는 사람들 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 못 봤습니다. 돈이 없으니 돈에 대한 집착만 강해지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경제적 유불리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쓸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처지가 되고 나면 돈 없는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지난 행동에 대한 성찰은 없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려고 열심히 살죠. 그리고 인생 후반전에는 경제적 안정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한 토대가 되니, 늘 관심을 갖고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만한 인간관계, 건강한 몸과 마음, 꿈과 비전 등을 등한시하고 살다가는 불행을 자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만큼 중요한 것도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돈 있어야만 행복하다면,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끝끝내 인생을 실패자로 살게 하는 실수, 네 번째, 공부를 게을리하는 습관,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지난 것들만 부의잡고 변화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컴퓨터니 인터넷과 담을 쌓고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사회를 망치고 끝내 절멸하게 만들 거라는 그런 철학적 가치판단에서 인터넷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게을러서 안 배우고 살다 보니 컴퓨터를 켤 줄도 모르고, 자판조차 칠 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21세기 문맹이자 원시인과 다름없이 사는 것인데도, 컴맹임을 자랑삼아 얘기한 데는 아주 제가 아연지색할 정도입니다. 요즘은 제가 그와 상반되게 사시는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있는 실버들의 전성시대라는 카페의 회원이잖아요. 그곳에서 공감 가는 글도 아주 논리정연하게 쓰고, 악기, 연주의, 그림의, 미 대륙 횡단하며 드론으로 여행 영상을 찍기도 하는 70대 중후반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맨 처음에 나이가 많아봐야 50대 중반 됐을래나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연세를 알고 나니 아주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네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들이죠. 나이 들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시험과 성적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자기 수양에 게으른 사람들은 대체로 무기력하고 부정적입니다. 세상과 인생은 긍정적인 태도로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만이 바꾸는 것이고요. 끝끝내 인생을 실패자로 살게 하는 실수, 다섯 번째, 마지막,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 책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파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종교인이었던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불안과 걱정의 96%는 전혀 쓸데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마음 조리는 근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었으며, 22%는 일어나봐야 별 의미도 없는 사소한 것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4%는 천재지변과 같이 어쩔 도리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심과 걱정의 덫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도전과 그 결과로 맛보는 성공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소한 성공들이 쌓이고 쌓이면, 달라진 인생의 지평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제가 요즘 그 새로운 인생의 지평에 대해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평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용기, 나쁜 버릇을 떨쳐낼 의지, 나이탓하지 않은 당당함, 하루하루 새로워지려는 부지런함,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긍정성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실패 없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